으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어떤 이는 정치를 하고 어떻게는 이는 공무원을 하고 어떤 이런 선생을 하고 어떤 일은 또 뭐 식당을 하고 뭐 이렇게 주어져 근데 우리 친구는 원래는 나란 녹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거든 나란 녹은 뭐야 겨스라치겠지 공무원 잘난 사람이고 집안도 좋을 거야 그리고 부모님들 기대 속에 살아왔을 거고 잘 살아왔을 거고 야무지게 근데 지금은 우리 친구가 사람 때문에 문서 때문에 힘들어이 되는 형국 이지 아 그러고 있는 형국 이지 그럼 사람 때문에 힘들다면 재물의 금전의 손실도 있겠지 찾기가 힘들겠다 해결이 될까요 참 뛰어난 사람을 본인이 만난 거야 이건 난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그런 경기 겠지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 사람의 뭐랄까 내 거를 먹기 위해서 나한테 접근한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로 같이 해 주려고 하다가 잘못된 사람인가 이 둘 개를 놓고 본다면은 그냥 우리 친구 거 먹자고 댐빈 사람 밖에 안 되거든 왜냐면은 정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야 수안이 좋은 사람을 만났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 친구의 자금도 필요할 거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자금이 필요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그니까 정작 자기 돈은 없어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수안이 좋은 사람이거든 근데 어디선가 하나가 막혔을 거야 막히다 보니깐 투자한 본인도 했을 거 아니야 그 절단이 나겠지 그러면 이 사람한테 그걸 물어야 되잖아 책임은 이대로라면은 사업적으로 회복되고 나아진 거는 그냥 쾌라는 그래 쾌 지금에 따로 이 시간에 오늘 이날 만난 쾌상으로 본다면은 이대로 있으면 본인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을 거야 사기나 그런 걸로 고소고발이 돼야 될 거야 근데 그것도 만만치 않아 그 사람이 지금 그전 걸로 해가지고 교도소 갔어요 그니까 이제는 또 뭐야 교도소에 있더라도 또 책임을 물어야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 본인이 뭐라도 투자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 게 아니라 다른 일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그럼 그 갇혀 있는다는 거 있잖아 경찰서에 유치장에 갇혀 있는 거하고 교도소에 갇혀 있는 거고 또 천지차이거든 이게 자유를 누리다가 갇혀 있는 게 엄청나게 힘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뭐 변호사가 됐건 뭐가 됐건 고소고발 해서 그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형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럼 형을 거기서 더 추가로 하든가 그럼 더 살기 싫으면 본인한테 합의라도 뭐라도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돈이 진짜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야 그니깐 나무가 나무에 열매들이 많이 열어 있어 흔들면 떨어져 얼만큼 흔드냐에 따라서 더 떨어져 그니깐 우리 친구가 그쪽 그 사람도 잘 알듯이 형편을 알겠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마지막으로 그 사람 흔드는 거야 지금 그 사람이 예를 들어 1년을 받아서 살고 있어 그럼 본인이 본인 걸로 해가지고 추가가 된다면 2년 3년을 더 살아야 되겠지 2년 3년 하든가 그럼 그 사람을 흔들려는 건 그 사람의 주변 가족이 됐건 누가 됐건 거기서 어느 정도라도 그러니까 간단해 뭐라도 조금이라도 본인이 차질 내면 흔들으라는 거지 이대로라면 그 사람은 그냥 배째라 시킨 거니까 근데 가장 근본은 뭐냐면은 자네 거 먹으려고 한 거지 결과적으로는 자네 거가 아니라 자네 돈도 받고 이쪽에서도 받고 저쪽에서 받아서 이렇게 되면 이게 돌아가는 시스템이었고 계산이었을 거야 근데 어디선가 하나가 막혔을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네 돈만 없어진 형국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가 봤을 땐 그 사람이 수환이 좋은 거지 자금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본인이 당한 거야 이게 사람 때문에 문서 때문에 당해야 되는 형국이니까 그렇다면 고소고발 해서 조금이라도 본인이 어느 정도 받으려면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게까지 또 하기 싫어가지고 그럼 자네 거 다 없어져 있고 자네 빈주머니로 지금 뭐야 집으로 내려가야지 원래는 뭐 해야 졌어 원래는 저기 마산에 제일 처음에는 이제 마산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사업을 이제 장인으로 나오고 사업을 하다가 좀 장인으로 나오고 많이 좀 싸워가지고 그래 이혼을 하게 되면서 또 사촌 형이 서울에 있어가지고 사촌 형 때문에 서울 와서 일을 하다가 또 이제 그 일도 좀 안 돼가지고 생일이 언제예요? 음력 3월 9일입니다 내일이 생일이네 생일 축하해요 미리 감사합니다 이 달만 잘 견뎌요 이 달이 넘어가야 지금은 본인이 사면 초가예요 어디 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거기다가 또 이 달이 또 내일이 생일이면 3월 9일 같으면은 근데 이 달이 지나면 뭔가 나올 거니까 아무튼 변함 없어요 세상 녹록한지 아는 건 사실 본인도 40 초반이잖아요 살아봐서 아는 거고 한때는 부모 같은 사람하고 장인이었으니까 사업하면서 사업하면서도 부모 자식하고 사업을 하는 격인데도 안 맞아 서로의 또 욕심도 또 대비가 되고 웃긴 거잖아 흘러가지고는 그렇게 하고 또 사촌 형님이라는 분하고도 하다가도 또 코드가 안 맞아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흘러서 지금 이제 마지막 사람을 만났는데 그마저도 코드가 안 맞는 것까진 좋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없어졌단 말이지 깨우쳐야 되는 건 하나 우리 친구는 갑이에요 동업도 하지 마요 앞으로 내 길거리에서 동업방을 팔망정 나 혼자 하시라고 혼자 해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니까 지금 닭지 같은 마흔 넷이잖아요 지금 한 7년을 6, 7년을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 본인이 이것도 다 끝나가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는 게 최고 마지막인 것 같으니까 이달 가면서부터 다음 달부터는 조금씩 풀리고 뭔가 윤곽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고 가장 큰 건 그거예요 본인 돈이 다 없어졌잖아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차질 내면 흔들으시라고 그리고 독해지시라고 얼마나 더 아프면 더 험한 꼴을 보고 당해야지 사람이 더 독해지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마누라의 남편 아버지인 장인하고도 사업을 했었고 안 맞아 사촌이지만 피를 그래도 나눴던 형하고 했는데 안 맞아 그 전부터 알던 지인하고 했는데 안 맞아 깨달으시라고 갑이 또 다른 갑을 만난다 그러니까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 그걸 본인 같은 사람 누구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조금이라도 몇 천이건 이 돈 1억이라도 받으려면 하시라고 거기 분명히 나오니까 아시겠지 그런데 나도 안 가봤지만 내 아우가 그런 곳을 교도소나 이런 데를 가봐서 몇 군데를 면회를 다녀본 기억이 있는데 거기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나오고 싶어 하는 게 거기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군대 가면은 제대 날짜 시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 나가는 날짜 출소 날짜를 시거든 근데 거기에 본인께 또 추가가 돼서 2년 3년이 추가된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거 안 받으려고 본인한테 딜이 들어온다니깐요 받으시라고 그 사람의 목적은 같이 사업을 해보자 그거였지만 그 사람이 나쁜 거는 첫 번째 지돈이 없다는 거야 지돈 안 하면서 지가 사장행세를 하려고 그러고 웃긴 거라고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꼭 해야만 나오지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그 집안에서 사람이 와서 사정을 하고 뭐 해도 봐주지 말고 제대로 강하게 해야만 거기서 본인 들어간 거에 3분의 1 이래도 받고 싶으면 하셔야 될 거예요 그거라도 있어요 뭘 오두막살이라도 어떤가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본인이 이대로라면은 관제가 본인한테도 개인적인 관제가 들어와요 그건 뭐겠소 개인적인 관제는 뭐 채무 같은 거겠지 채무 못 갚게 되면 만세 부르게 되면은 신용불량자 되는 건 1도 아니잖아요 요즘엔 그것도 관제거든 관제가 세게 치고 들어오니까 갚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이자라도 내고 있으면은 괜찮단 말이에요 갚지년이 굉장히 안 좋은 걸 아마 본인이 굉장히 크게 느끼셨고 이제 3월 그러니까 모든 게 때가 있어요 이제 다음 달부터는 좋아질 거니까 오늘이 3월 9일이야 그러면 이달도 한 20일 남는 거거든 20일만 잘 마음 다지면서 내 말대로 그 사람들 고소고발 해요 그 사람 그래서 추가로 진행을 해야만 내가 내가 뭐 살아야 내가 누구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죽겠는데 그 사람의 뭐 그런 거 그 사람의 그니까 그 사람이 정말 선의의 피해자고 선의였다면은 그렇게 좀 봐주라고 하겠는데 그 사람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를 한 거거든 내 건 안 넣고 남의 돈만 해서 하려고 하면서 지가 사장을 하려고 이게 잘못된 거라고 꼭 내 말대로 해요 그래야만 어느 정도 찼습니다 그리고 쉽네요 이달이 가고 나면 다음 달부터 많이 나을 거고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되고 잘 될 사람이에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 40대 초반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쓰나미 같은 상처들을 갖다가 6, 7년을 겪었을 거예요 겪었으니까 앞으로가 좋아진다고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사업가 사업 그런 것도 좋지만 구청장 같은 거 아니면 동사무장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대로는 그게 맞아 근데 본인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금전적인 거 이 부라는 거에 눈을 돌리면서부터 그쪽을 안 보고 사업 쪽으로 장사 쪽으로 일 쪽으로 보셨는데 물론 또 그것도 맞지 않지는 않지만 근데 원래대로 가야 될 코스는 그거였다는 거예요 아무튼 쉽네요 또 물어볼 거 서울에 계속 있어도 되는지 그리고 지금 대치동 사는 데서 인사를 좀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괜찮을지 서울에서도 물론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고 찾아보면 있겠죠 근데 그래도 적은 본인의 고향 쪽으로 다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거기 가서 막상 할 것도 없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쿠팡 물류라도 해보시든가 일단 땀 한번 둘러 흘려 보시라는 거지 물론 힘든 일도 다 겪어보고 힘든 생활도 다 해보셨을 텐데 최근 몇 년 동안은 그런 일 안 해봤거든 뭐 쿠팡 물류하는 사람들 되게 힘들고 막 죽겠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 겪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돈이 보이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체력도 자기가 되는 거고 뭐 잠시 잠깐 땀 뻘뻘 흘릴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꼭 쿠팡이 아니더라도 근데 요즘엔 또 건설 경기도 너무 안 좋으니까 어디 난리를 할 때도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한번 내 개인적으로 개운법이라고 하지 땀 한번 쭉 빼고 나면 뭔가 본인이 마음가짐부터 좀 바뀌실 것 같아요 그냥 넋 놓고 계시지 마시고 법적으로 그쪽엔 고소고발을 해 놓고 땀 한번 쭉 흘릴 수 있느라 한번 찾아보셔도 땀 좀 흘려봐요 본인이 마음이 새로워질 거예요 가장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전쟁을 치르다가 졌어 패했어 패했으니까 그냥 나몰라라 이게 아니라 그래도 정비를 해서 패했으니까 집으로 가든 뭘 하든 본인이 해야 되잖아 지금은 정리가 필요하고 본인이 뭔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큰 결정에 앞서서 컨디션을 회복하는 게 먼저라는 거지 이거 본인 스스로 굉장히 강단 있는 사람인데 내 운세가 사납다 보니까 아닌 인연들을 계속 만났던 거야 나하고 안 맞는 인연들 그런 속에 아닌 인연들 두세 병을 거치다 보니까 금전적 손실은 계속 있고 이제는 거의 다 나간 상태고 그러니까 너무 비관하지 마시고 얼마나 삶이 공평해 내가 자기보다 한 10년은 더 살아봤거든 오른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 본인은 내리막을 곤두박질을 쳐가지고 밑에까지 떨어졌거든 떨어졌으니까 이제 더 떨어질 데가 없는 거야 잃을 게 없는 거야 이제 그러면 올라가 봐요 쉽네요 신유생들이 운세상이 금년도 좋지만 내년에 부터는 더 좋거든 그러니까 이제 땀 한번 쭉 빼서 마음도 바꿔보고 또 머리 상태도 된다는 걸로 바꿔보시고 한번 해보시고 또 이달 3월이 가고 나면 정말 좋을 거니까 쉽네요 알겠습니다 아니요 정말 잘 살 거야 우리가 관상도 잘 봐 근데 사람 때문에 본인은 까진 거야 깨진 거고 믿지 마라 대가리라고 갑이라고 갑한테 또 왜 갑이 또 들어와 갑한테는 을, 병, 정 이게 들어와야지 그렇잖아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대단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꼭 큰일 앞에서는 머뭇거림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흥해도 이제 44살이고 망해도 44살이야 이제 망해 봤잖아 이제 흥해 보려니까 이제 망한 것들 교육 삼고 교훈 삼고 사람 믿지 말라는 거 교훈 삼고 열심히 한번 찾아보세요 쉽네요 본인 스스로 할 때가 제일 멋있어 그냥 정말 기대가 돼 감사합니다 잘 왔어 화이팅 감사합니다 쉽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NK YOU 감사합니다 Gracias